열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연이 소속사와 나무 액터스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한 서연은 가수에서 여배우로 도약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 방송될 KBS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에서는 미래를 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주인공 슬비로 변신한다. 또한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 칼의 소리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서연은 그동안 드라마 시간, 사생활 등에 출연했으며 특히 최근 넷플릭스 영화 모럴센스에서 배우 이준연과 코믹 로맨스를 선보해 호평받았다. 장르와 매체를 불문한 열일 행보를 하는 서연이 이어갈 향후 행보에 기대감이 모였다. 나무 액터스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얼굴로 놀라움을 안겨주는 배우 서연과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며 배우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서연이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